하나, 둘, 셋, 셋 아, 땡큐! A little bit,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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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또 어떤 일로 여러분을 찾아왔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저를. 약간 이런 느낌 네, 바로 런 투 런 투, 너에게로 달려간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우리 스테이씨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헌혈 홍보대사 스테이씨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스테이씨가 여기서 헌혈 홍보 포스터 촬영을 위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제가 스테이씨분들을 함께 만나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인 것 같은데요. 뭔가 촬영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 볼게요. 뭔가 셔터 소리가 요란한데요. 엄청내네요.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 상큼한 이 에너지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곧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인터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선을 넘는 거라도 Over and over 낮춰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Over and over 낮춰도 괜찮아 I run to you 이제 이제 불불안 가리는 type 안을 벗어때로 도도 망가질 수 없는 type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선을 넘는 거라도 Over and over 낮춰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씨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스테이씨 여러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스테이씨 각자 이름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반응해주자고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윤입니다 이렇게 여섯 분을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다 모이시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헌혈 홍보대사로 돼가지고 네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네 저희가 두 가지 컨셉으로 찍었어요 또 되게 한창은 단정하게 찍고 이번엔 또 학생같이 저희가 교복을 입고 찍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헌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화보 촬영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포즈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나는 준비했다 솔직히 나는 어제 준비했다 아 없을 수 있어요? 아 없을 수 있어요? 어 여기 먼저 아이사 사실 포즈라기보다는요 예예 마음가짐 좀 더 풋풋하게 이제 학생 교복을 입으니까 좀 더 풋풋하게 찍어야 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왔습니다 아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네 혹시 스테이씨? 저는 사실 정말 헌혈할 때 여기에 헌혈을 한다라는 이 포즈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이 헌혈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오니까 이 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즈를 바로 이렇게 찍었던 헌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고민이었는데 저희가 또 디렉팅 해주신 분이 있으셨잖아요 네 다시 한 번 그냥 괜히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오늘 화보 촬영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 사심을 조금 채워볼까 하는데 말이죠 제가 또 여러분의 노래 Run to you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이상하네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포인트 안무를 한 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네 아니면 다 같이 일어나서 좀 다 같이 할까요? 일어나서 어떤 분이 알려주시겠어요? Run to you의 포인트 안무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Run to you는요 손을 펴셔야 돼요 왼손을 앞으로 펴시고 A little bit A little bit A little bit 하면서 당기시고요 또 돌고 A little bit A little bit 그리고 위로 A little bit A little bit 끝입니다 약간 이게 주춤 주춤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주춤 주춤 네 저도 한 번 해봐도 될까요? 네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저 혼자 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 네 봐주세요 하나 둘 셋 So I thank you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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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네 아줌마 느낌 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화보 촬영을 쭉 꽤 오랜 시간 하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촬영으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렇게 학생분들과 또 학생이 아니신 분들 모두 모두 저희 이렇게 포스터 붙어있는 거 보시고 어 나도 할까? 이렇게 가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헌혈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네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진짜 바람대로 되길 바랍니다 일단 적십지 홍보대사로 이렇게 대표로 찍으니까 뭔가 스윗분들이 보면서 흐뭇해할 생각을 하니 저도 뿌듯합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저도 뿌듯해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저희가 포스터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이 정해져서 포스터로 딱 실리게 되는 그 포스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왜 놀랐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까 수빈이가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지나가다가 저희 포스터를 발견하고 어 헌혈 한번 해볼까? 어 스테이씨 헌혈 홍보대사인데 한 번 관심 가져볼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꼭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사실 오기 직전까지도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군요 내 아침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멤버들이랑 다 같이 교복을 입을 날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또 새로운 느낌이었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디렉팅도 되게 재밌게 막 잘 해주셔가지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테이씨를 보고 환율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위해 런트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스테이씨분들을 잘 알아보고 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또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보 촬영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분만 홍보대사로서의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세윤씨가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떨리네요. 네 저희가 환율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많은 홍보 열심히 하겠고 저희로 인해서 환율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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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보 촬영과 또 우리 인터뷰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스테이씨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헌혈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안녕- 아멘